자 오랜만에 하죠? 배그입니다. 배그에 자전거가 나왔대요. 오늘 뭐 할 거 없습니다. 짜잔하게 그냥. 내가 하루 종일 자전거만 타고 돌아다니지 않을까. 역회로 바꿔주시죠? 여친주로? 그래요? 마음에 드는데? 오늘은 좀 차별점으로 내가 여친주로 할게. 좋은 생각이지? 일단 자전거를 한번 얻어봅시다. 뭔 느낌인지도 지금 감이 안 오거든? 하나로 두 명이선 못하나? 안 되는 것 같아. 차보다는 조금 덜 빠르겠지? 한 60km 나오는 것 같던데? 빠른데? 그럼 그것도 궁금하다. 자전거를 달리면 에너지가 빨리나? 에너지가 소모되나? 아니 그런 거 없어. 연료도 필요 없어. 그러니까 내 사람의, 사람의 연료. 사람이 힘이 빠지고 이런 건 없어? 그거 힘들겠죠 뭐. 근데 좀 억울하지 않을까?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 발견하고 이제 교전하려는데 이제 딱 내려. 근데 그래야지. 그러다가 총 맞아 죽으면 억울해 할 거잖아. 내가 알기로는 이거를 가방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, 인벤토리에?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탈 것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필드 드롭. 내 머리 속을 담아버려. 초콜릿 먹고 싶다. 혹시? 혹시? 당 딸려? 응. 내 당을 가져와봐. 당당 다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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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당. 당당 다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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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당. 사랑이 속하주라. 시끄러워. 왜 이렇게 졸리지? 밥 먹을 수 있으니까. 충공증 아니야 충공증. 진짜 그걸로 알고 있는 거야? 에이. 뭔데? 맞춰봐. 맞추면 내가. 맞추면 뭐 해줄 건데? 원하는 거 들어줄게. 진짜야 안 진짜야 이거 시청자에 대고 맹세해. 맹세해? 맹세해? 식곤증.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. 미쳤어? 미쳤어. 개소리 하지마. 짜증나. 아 진짜 너무 안 잡히는데? 이거 그냥 빠른으로 잡을게 빠른으로. 들어올 때마다 놀란다 진짜 이 매칭은. 인트로를 30초만 나와야 되는데 대화하는 걸로만 한 2분 3분 나갈 판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인트로에서 제 당당당 노래 소리를 들었다면 오늘 게임이 별 볼일 없다는 겁니다. 지금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재미없어요. 그만 보고 나가라고. 너희들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마. 아이씨 테이고네. 왜 왜 여기 안 나와? 테이고 내가 못하는 맵이란 말이야. 내가 테이고 개꿀 장소 하나 알려줄게. 아 이게 한국맵이었지? 아이씨 아닌가 봐. 오행적인가 봐 밑에. 뭔가 여기 잘 나올 것 같지 않아? 그러니까. 코리야. 자전거. 오 굿. 어 있어 여기. 어 있어? 어. 오. 아 이거 자전차왕 언복동이야? 혹시 여자 캐 라 그런지 좀 더 날렵하다. 집안에서 타고 있는 거 맞아? 연막탄 뿌리는 건 맞아? 야 멋있어. 왜 있어. 뭐야 뭐야. 야 야 내가 자전거 어디였어? 야 연막탄 거기 누가 집에다 뿌리는데? 야 넌 어디였어? 하부장 그 이거 어떻게 빨리 간다고? W? W 연타 개빨라 그러면 몇타까지 해야 더 빠르게 엉덩이 들면 빨라진거야 이게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하는거야? 왜냐면 캐릭터가 안힘드니까 등가 교환의 법식으로 누군가는 힘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되는거지 야 근데 이거 좋은데? 운전도 잘되고 근데 나 이거 지금 전원근에 물이 오기 시작했어 야 물이야 거기 물이도 가능해? 그럼... 야! 야! 빨리 와라! 자! 자유자 온다! 빨려! 야 진짜 아파! 야 진짜 전완근 아려와! 아니 우리 데이터 아니었지? 잠깐 야 여긴 돌아가야 돼! 여기 사람들 개많은 곳이야! 꽃밟길도 보고 가야 된다고! 가뿐히 지려밟고 와 그냥! 벌써 들어왔어! 끝! 1번 핑계! 산악 자전거의 모터에 맞게 산악으로 갑시다! 일단 꽃밭길! 꽃밭길! 꽃이나 좀 여유롭게... 누가 꽃이게 하하호호! 하하호! 여보! 나 잡아 봐라! 이거 개 웃기네? 다들 총 쏘고 난리 난리 브루스 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맞는 부금 있지 않아? 자기야! 근데 이거 내가 내 남성에 맞는 목소리야? 아니 남자 목소리를 해줘. 이쁜이 잡히면 너 너가 짓다 버린다! 어머니! 끝이야? 이거 멀리서 봐도 웃기겠다. 멀리서 보면 좀 희극일 것 같지 않아? 근데 지금 내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아. 너무 돌아가지고... 그렇지 어지럽지 이거? 어우 이제 이제 가자. 이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아? 그러니까! 사람이 있어! 차 있잖아 여기! 올라가자x3 튀어! 일단 튀어! 설마 이 위에 사람이... 이런 말 하면 있나? 말하지 마. 오케이 태태태태. 일단 여기 있자 우리의 이점을 살리자. 오케이 산악자전거. 찻소리. 어 들려. 숨어 숨어 숨어. 숨었어. 너무 약자 같다 우리. 자란이라서 자동차 보면 피해야 돼 우리는. 어 이거 봐. 야 짝 붙어 이쪽이 사냥 아니야? 하하하하. 아 이 젠장. 야 다시 돌아가야 돼. 아니 그래도 아주 우리한테 유리한 공간이야. 으아아아악! 야 도망가 도망가! 도망가! 으아아악! 야 누가 이거 데스크엔 봐야 돼 이거는. 와 근데 저걸 어떻게 쐈냐? 그런 걸? 빨리 달렸는데? 야 누가 봐도 그냥 살색인 가방조차 매지 않은 사람들. 야 난 잘 되겠어. 이거를 이렇게 억지로 쏜다. 나 이거 궁금했거든? 어차피 지금 우리 개같이 망해가지고 피가 안 나와. 내가 봤을 땐 이거 내가 맨 처음에 당다당 무조건 들어가거든. 이거 이거 좀 하자. 어디에 많이 나.. 머니 많이 나올까? 스쿨! 뭔가 학교 하면은 자전거. 어 사람 있다 근데. 어 여기 사람 온다고? 어. 우지 보이면 빨리 드세요. 에퓨! 그럼 학교 다 뒤진 거 아닌가? 어차피 자기장 아니네. 어 여기 사람 있다. 그렇죠? 한 대 맞췄어. 좋아. 저 녀석이 자전거를 먹고 있을지 몰라! 엄냉. 옮기면 여기 뒤지자. 에퓨!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까 일단? 이게 오토바이를 낀 상태에서도 권총을 쓸 수 있단 말이지? 어때? 간지나지? 너 권총 없어? 아 우지는 쏠 수 있구나. 아아! 야야야야! 에이! 야 머리 괜찮아? 괜찮아 보이냐? 니가 운전해. 날라. 착지. 착지 신인데? 저저저저. 죽어봐. 어. 내가 탈게. 저거 사람이야. 저거 사람이거든요? 쟤한테 붙어볼까? 붙어 붙어. 탁뚱. 히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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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만! 나이스. 묶자. 아 9탄이 없네. 빨리 타라. 탑10이다 탑10. 야 자전거 없네 여기. 굴가 아예 안 나오네. 졸까. 아이씨 싹. 아이씨... 자 이제 양아치처럼 금발 양아치처럼 오토바이 타고 알지? 어 알지 알지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쟤네 두 팀이 싸울 때 오오오오 소리나 소리나 오 쟤네들이 싸운다 x2 빨빨빨빨빨 뭐야? 뭐야 이거? 야 근데 여기 있었던거야 그러면? 아니야 얘 팀 없어 타! 길리 안 먹는 이런.. 자신감 아 길리가 있었어? 어 길리가 그 안개 있어가지고 소리가 위협적일거야 굉장히 어디서 났는지 모를거야 오오오오오오였냈네 길 건너편에서 쏜다. 이거는 이 뒤에서 회복을 좀 합시다. 오 좋아 좋아 좋아! 아 느낌 좋은데 지금? 저기 팔각정에서 쏜 거 같긴 하거든. 보이나 근데 이게? 어떻게 보여가지고 쏜 거 같아? 보이긴 하지. 자기장 제발 이쪽으로 잡혀야 되거든! 손 쏜다 쏜다! 오른쪽에서 쏜! 야 건너갑니다! 야 쏠 준비하세요! 난 못 지나간다. 어디야? 누가 쏜 거 같은데? 어디 어디? 비가다! 아깝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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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아 마지막에 이거 뭐야? 화면이 안 보이고 그래 핸들 시뮬레이터처럼 됐어. 아 너무 잘 보였네? 이거 너 잘했다 근데. 많이 박았는데. 너 한발도 못 박았지? 나? 아니 박았어. 한방 박은 거 같아. 너 한발도 못 박았는데? 뭔 소리야 피해 준 거잖아. 이거 아까 바위 뒤에 붙어있던 애 때린 거잖아. 아니야! 자 오늘 뭐 하여튼간에 이렇게 배그 해봤고요. 자전거로 그 부부데이트 요 시국에. 게임에서 좀 즐겨보고자 했더만. 나오질 않네. 똑같아서 한 번 즐겼으니까 됐어. 맞아 우리들은. 광녀와 강남이 같았다. 됐다.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.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.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언니에요.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. 안 본다고요? 꽉!